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술! 대학교는 이런 곳이구나. 공부는 원래 안 하는 건가 보다. 여러분 그거 잘 모를 수도 있어요. 1학년 때가 장학금 따기 제일 쉽습니다. 다들 놀거든요. 이 때 말고는 학교 재학 중인 내내 장학금 기회가 영영 없을 수도 있으니까 쇠큼만 정신 차려가지고 대학금 꼭 따세요. 어... 저 선배 볼수록 너무 잘생겼다. 05학번? 운명의 다섯 살 차이! 다들 복학생 조심하라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승희다! 안돼! 내일 아침 9시 강의 같이 들으니까 꼭 말 걸어봐야지. 6시에 일어나서 또 준비해야 되겠네. 통화 너무 힘들다. 자취하고 싶다. 고리타분한 소리지만 자취를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언제나 깨끗한 수건이 가지런히 객혀져 있고 흰밥에 밑반찬을 끼니 때마다 챙길 수 있고 저녁에 잠올락 말락할 때 불 꺼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리고 뭐 진짜 독립해갖고 전기세, 수도세, 월세, 관리비 이런 거 다 감당하다 보면은 한 달에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있어도 막 100만원, 150만원씩 쑥쑥 나가요. 이승인 인생 화이팅. 이승인 인생 화이팅. 이승인 인생 화이팅.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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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말. 아이씨. 어제 늦게까지 술 마셔가지고. 피부 상태 완전 개빨이잖아. 오늘 아침 강의 그 선배랑 같이 듣는데 이렇게 어떻게 가 여기 어차깐 남일 같으신가요? 여러분들에게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담 지금의 이승인이 8년 전 20살 승인이에게 전해주고 싶은 건 셀더마 메이크업 퀵 프라이밍 마스크 판단! 아니 이게 뭐죠? 메이크업 잔 수분은 가득 피부결은 매끄럽게 갖고 3분 안에 최상의 피부 컨디션으로 만들어주는 메이크업 프라이머 마스크 이렇게 얇은데 펼치기가 정말 쉬워요 그치만 마스크팩을 15분 동안 붙이고 있을 시간은 없어요 이건 3분 안에 끝내는 메이크업 전 부스팅 마스크팩이야 너 어제 또 서주 세면마시고 세수하고 시간 없으니까 이거 붙이고 빨리 양치부터 이렇게 빠르게 수분공급과 톤업이 되다니 고마워요 아줌마 감사합니다! 아직도 구 Transformers 자 이렇게 저의 실제 경험담을 조금씩 각색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사실 저 완전 신입생 때는 통학하러 다니면서 술은 거의 안 마셨었고 저 이제 세종대로 편입하고 난 첫 해에 일주일에 7번씩 술을 마셨던 것 같네요. 새벽까지 술 마시고도 아침 강의 가고 아침 강의 갈 때 화장품 놓치지 않고 하고 가는 그것이 봐도 젊음 아니었을까요? 지금은 상상조차 못하는 셀더마 두 번째 광고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 제품의 특징은 저녁에 붙이고 케어를 하는 제품은 아니고 화장 직전에 붙여주는 프라이밍 마스크예요. 3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피부결을 매끄럽게 가꿔주기 위해서 아주 얇은 마스크 시트를 사용했다고 해요. 정신없이 바쁠 때 붙여놓고 그냥 막 머리 말리고 아니면 그냥 양치질할 때 후딱붙였다가 딱 떼고 화장하고 나가면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자 이제 막 낯선 대학 공기를 맡게 된 새내기 친구들에게도 그리고 바쁜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모든 숲속 친구들에게도 재밌는 영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즐겁게 봐주셨기를 바라겠고 우리는 또 다음 보통날에 뵙도록 해요. 다들 좋은 날 되세요. 안녕. 안녕. 키리마 너 옆으로 좀만 걸릴래? 뭔가 친한 친구인데 친한 동생이네. 정말이야? 약간 숲속 3개 같은 거. 죽여버릴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